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과 관련해 위반사항에 적발된 626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조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실시한 2차 점검 결과 모두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 부적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가짜 세금 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설치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위장시설을 설치해 대출을 받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국조실은 위법하게 집행된 보조금 등 404억 원을 환수하고 공공기관에 사업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